유인균을 먹으면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? 유인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유산균종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. 유산균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락토바실 우스 속 락토코커스 속 루이코노스톡 속 비피도박테리엄 속 등의 균속이 있습니다. 유인균은 위유산균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락토가실루스 유인균 포함 16종 루이코노스톡 유인균 2종 락토코커스 1종 바이셀라 김치균 1종 비피도박테리엄 유인균 포함 4종 위유산균 24종과 바실러스 효모에 총 35종의 균이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균종이 복합으로 이루어져야 여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납니다. 유인균을 드시면 우수한 유산균을 드시는 것입니다. 유황플러스에는 더욱 우수한 테크 유인균 루이코노스톡 및 센트로이즈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황세람류인균 행복한 발효세상 www.inquin.co.kr1899-8732